감자를 심을 때 배운 대로 고구마도 잘 잘라놨네요. 고구마 순은? 네. 그건 먹으려고. 또 사고를 줬군요. 순을 잘라서 심어야지.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이렇게. 그럼 이거 잘라놓으면 뿌리가 나와요? 응. 이거를 심어야지. 이렇게 잘라졌잖아. 얘를 심으면 이 줄기 밑에서 뿌리가 나와. 이 뿌리가 고구마 열리는 거잖아. 이렇게 심는 거야. 여기 다 묻혀지게.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심어. 이렇게. 이파리는 나오게. 줄기는 다 이렇게 묻어. 희한하다. 고구마는 진짜 좀 심겠다. 이 고구마를 갖다 심는 게 아니고 얘를 심어야 여기에서 이 고구마가 달리는 거야. 고구마는 좀. 얘들이 신기하다. 아하. 비슷해 보이는 구근 작물이라도 재배 방법엔 차이가 있군요. 지도자 사모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고구마 수확량이 반으로 줄 뻔했습니다. 이거 한 칸은 냉겨놔야 된다. 한 칸은 냉겨도 되고. 다 잘라도 되고. 네. 이제.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뒤늦게 고구마 순 자르기에 집중하는데. 잘라도 되고. 아 이거 보셔잖아요. 도무지 조용할 날이 없군요. 왜 그래. 그건 강낭콩인데 왜 자르느라 그래. 네. 걍 강낭콩이잖아. 아니 강낭콩 열렸네. 왜. 어 그러네. 어 어떡하냐. 어떡해 어떡해. 아니 누가 고구마랑 콩이라고 해서. 콩이. 콩인지 고구마인지.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. 비슷하게 생기기는. 아니 뭐 얘기를 해줘야지. 뭐 결계라도 해주신 거기도. 여기는 강낭콩이라고. 지갑도 있고. 고기도 있고. 맨인데 뭐. 희한한 일이네. 얘도 잘랐네. 이것도 강낭콩 해? 그래요. 이걸 왜 못 봤을까요. 이게 심으면 나냐. 뿌리도 없는데. 어 어떡하냐. 아니 콩인지. 풀이인지. 고구마인지. 도 모르고.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. 참말로 답답해. 가위가 이렇게 부러지더라. 별로 힘도 안 줬는데. 야 빨리 잘라. 또 한 번 초보 농부의 허술함을 들키고 말았지만. 오늘 고구마 심는 법 하나는 제대로 배웠습니다. 다시 고구마 순을 심으며. 줄기 끝에 주렁주렁 튼실한 뿌리가 열리길 기대하는 청년들. 교촌마을엔 고구마가 참 맛있다는데. 청년들의 고구마도 잘 자라주겠죠. 활기 넘치는 서미마을. 동굴이 무언가를 보고 있군요. 치웠대요. 형. 케엄마을 지도사 모집 공고한대요. 광교 역시 관심을 보이는데요. 관심이 많잖아. 케엄. 체험 쪽이야. 이거 있으면 뭐에 좋은 거야.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. 지도하고. 뭐. 가르쳐주고. 배워야 되겠는데. 응. 농촌 체험 지도사에 도전하기로 한 광교와 동근. 필수 조건. 30세 이상 50세 미만. 주인은 안되네. 아 그렇네. 이때 뭔가 생각난 광교. 저쪽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40명이 넘으면. 일단 사용이 뭐. 어. 칠지는 않은데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. 저는 반대요. 저는 자가 운전 용부가 안돼요. 바쁜 농본기가 지나면서. 본격적으로 체험객 맞을 준비에 나서게 될 서미마을 청년들. 큰 도움이 될 것 같죠.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농장에서 체험거리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. 괜찮을 것 같아요. 변호는. 두 분 모두 행운을 빕니다.